당태님, 수강자분들에게 잠시 휴식을 구매해보는 게 어떨까요? 완벽한 거리 완벽한 거리 당겨났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어 허건 아직 부족해 더운 공격으로 잘 가르치서 나를 보호해라 개트의 비위가 파괴된 상태야 더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개트를 시켜버리는 건 없고 가기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고 내가 시동해보일지 저같은 관계를 받게 했어요 다행이다 저같은 관계를 받게 했어요 다행이다 네 먼저 내가 칼날이 잘 되네요. 아직도 공격이 약점이었겠죠? 이 착쌀! 개쌀의 집룡이! 담겨있지. 방금 공격은 좋았어.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텐데. 이쪽이든 저쪽이든. 아, 거기가 너무 상해서. 단지로 봐야겠다. 다 배시키기. 뱍게를 좋아하지. 뭔지 공격하는게. 저기, 오, 다가. 이 시도를 참고하며, 그 개니랑 쥐. 그 개니랑 쥐.